다시 시작하는 지목 랩 배틀 버릇 고쳐야 할 거 말하기 서장훈 부터 시작해 빨리 말해. 먹기 전에 수저를 꼭 닦고 먹는 이 피곤함 짜증나 민경훈 빨리 말해. 매일같이 아형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니네 뒤따마 하지 집에 가는 길에 니네 뒤따마 하지. 이제 안 할게. 강우도 빨리 말해. 지금부터 나의 버릇을 얘기하지. 하루에 12개 먹는 나의 버릇. 이제 와서 고식해. 김희철, 당장 말해. 내 나쁜 버릇 형들한테 싸가지 없는 버릇. 지숙은 빨리 말해. 내 버릇 말하기가 곤란해. 그렇지만 방송인은 나는 말을 할 거야. 잠잘 때 엉덩이가 가찌러분 긁어. 긁고 나서 내 코에 대단한 척. 긁고 나서 내 코에 대단한 척. 요 그레이 빨리 말해. 요 그레이 빨리 말해. 요 그레이 빨리 말해. 방을 먹은 힙합 팔자걸음 때문에 오다리가 돼버렸네. 이상민 빨리 말해. 아는 형님 대기실. 너희 대기실에서 초코과자 훔쳐먹는 버릇. 초코과자 훔쳐먹는 버릇. 초코과자 훔쳐먹는 버릇. 초코과자 훔쳐먹는 버릇. 김희철 빨리 말해. 컴퓨터 옮기면 하루 종일 게임하는 내 버릇. 처장훈 빨리 말해.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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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ắc Consortium 빨리 말해. 나는 사실 너네 친구라 말하지만 너네 형이라고 생각한 적 다른 번도 없어. 형이라고 생각한 적 다른 번도 없어. 서장훈 빨리 말해. 계속 말해. 용광을. 씻을때 씻고 또 씻고. 남린 빨리 말해. 입술을 뜯는 버릇 고치고 싶어 입술은 빨리 말해 입술 뜯는 버릇 참 다른데 뭔가? 이제 와서 아버지께 얘기해요 고쳐야 되는 버릇을 이제 얘기해요 용돈을 드린다고 하고 전화 끊고 용돈을 드린다고 하고 전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용돈을 안 드리고 또 전화가 와도 모두 참 용돈을 안 드리고 야 코드쿠스톱 빨리 말해 틈만 남는 드러눕는 버릇 빨리 말해 이수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들어요 좋았어 민경훈 진짜 실망스러워 형으로 생각한 적이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더 실망스러워 아까 돈 들여 용돈 용돈 녹화 끈다고 한다 맨날 우리 뒷대박 간다고? 고칠게 그렇지 다 고치기로 한 거니까 여기서 다 시원하게 마무리 짓는 걸로 나오고 우승팀은 YB팀입니다 YB팀에게 줄 선물은 코드쿠스토터가 이걸 좋아해요 밥상 위를 수놓는 영양 반찬 3종 세트 진미채 콩자반 멸치볶음 세트 반찬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 진짜야 진미채 진짜 좋아해 진짜네? 진짜야 진짜 혹시 너희들 중에 아는 얘기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좋아하는 3종 세트 반찬인데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진미채의 콩자반 멸치볶음 세트